샬롬 우브라카 레이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2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편은 왕의 즉위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새로운 왕이 등극하면 주변에서는 반역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위세 후손인 왕은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신은 여호와의 기론부음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상에 선포하였습니다. 세상 왕들은 반역이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아들을 왕으로 섬기며 그에게 입맞추어야 합니다. 입맞춘다는 말은 충성하고 복종하겠다는 뜻을 담은 행동입니다. 옛날에는 충성을 맹세하는 표시로 신하나 정복당한 나라의 왕이 정복자의 발에 입맞추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점의 시편 2편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저자들은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을 말할 때 시편 2편을 인용하였습니다. 시편 2편에서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을 가리키는 세가지의 호칭은 예수님에게 적용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다위세 자손이며 왕으로 자주 묘사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이다. 구약의 왕인 멜렉에 해당하는 용어가 신약의 주를 나타내는 퀘리오스입니다. 구약의 마시아, 메시아에 해당하는 용어가 신약의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합니다. 시편 2편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 자에 대한 반역, 세상의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의 말씀과 세우신 왕을 통한 하나님의 권면과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약적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관점에서 시편 2편을 읽으면 이런 내용을 생각하며 시편 2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의 사슬을 끊어버리자, 그의 속박에서 벗어나자 말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조롱하시며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그때 야외께서 그의 분노로 반역을 꿈꾸는 자들에게 그의 진노로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원에서 나의 왕을 세웠노라. 이제 왕인 내가 야외의 어명을 선포한다. 야외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나에게 구하여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산으로 주겠으며 지상의 풍부한 재물을 너의 소유로 줄이라. 내가 저들을 쇠막대기로 다스릴 것이며 도공의 질그릇처럼 부셔뜨릴 것이다. 자, 이방 왕들아 이제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땅을 다스리는 자들아 야외의 가르침을 귀교려 들어라. 두려움으로 야외를 섬기고 떨며 즐거워하라. 야외께서 세우신 아들인 왕에게 입맞추어라. 그의 분노하심 때문에 길에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야외를 그의 피난처로 삼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